스윙은,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못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여기서 힘을 만들겠죠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하고 틀리죠? 접었을 때 내 뒤통수, 내 등에서 스윙이 나와야 돼요 힘을 만드실 때 이게 아니라 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만들어놓고 스윙할 때는 스윙을 줍어 스윙 소리가 앞에서 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야죠? 하나 둘 이렇게 해주고 스윙 소리가 이렇게 나야죠 맞추겠죠? 스윙이 이쁘게 만들어요 이쁘게 그렇지 둘 셋 둘 둘 딱 끊지 말고 후송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, 셋, 오케이, 셋, 오케이,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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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풀고 시작, 샷, 하나, 둘, 셋, 라켓 머리 나와야 돼, 라켓 머리 나와야 돼 힘이 하면서 들어, 하면서 들어, 하면서 들어 힘이 여기, 여기, 여기 가면 안 돼 지금 힘이 여기로 가요, 여기로 여기로 끝으로 가요, 끝으로 근데 이거는요,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하면 좋아요 이거 하고 점프는 언제인지 좋아해요 스매싱 할 때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상추에 빠지지 않게 앞으로 약간 휘구인다는 느낌이 드시고요 공을 쎄게 치는 것보다는 스윙 스프드가 빨리 나와야 돼요 스윙 스프드가 빨리 나오려고 하면은 보내줘야 돼 이거 잡아, 내가 힘으로 공을 쳐야지 그러면 안 나가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배드민턴은 도구를 들고 하는 운동이야, 그쵸? 도구를 들고 하는 운동은 도구에 힘이 실려야 되는 거지 여부 힘이 실리면 안 돼요 내 도구 끝쪽으로 실어갈 수 있게끔 이 팔이 부드러워야 도구에 힘이 실려야 되는 거지 팔이 잡아 놓으면 도구는 가짜게 돼 있어요, 팔하고 스윙 스피드를 늘린다 스윙 스피드를 늘려면은 첫 번째 유연성이에요, 유연성 부드럽게 자, 눌리세요 올라갈 때 쭉 올라갈 때 빵 팡! 올라갈 때 팡! 좋아. 앞으로도 더욱 달릴 수 있어. 둘, 오케이. 이게 앞으로 와서 이렇게 쭉 빠져나와야 돼, 이렇게. 그냥 이렇게 더야. 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팔을 쭉 빠져나와야 돼. 제가 좀 힘이 때리면 힘이 때려 있는 것 같으세요? 이게? 힘이 안 때리면 약하면 앞을 빼야 되는 게 힘이 있는 거야, 저희만. 첫 번째 때려주면 앞사람 움직이다가 마무리. 둘, 둘, 들어오고, 들어오고, 둘, 하나, 때려주고 움직이다가, 움직이다가, 둘. 그냥 서있다 가지 말고, 항상 이렇게 늦어져서, 내가 행자만이나, 형제랑 늦은 마침이라고, 다 들어왔어, 둘. 항상 팔이 먼저, 팔이 먼저, 출발. 자, 둘, 하나, 따로였다, 둘, 마무리, 둘, 하나, 움직이다가, 둘, 둘, 자, 좋았어, 들어오고서, 둘, 마무리, 둘, 하나. 하나, 점프, 둘. 잘 올린다, 둘. 상대 신 너무 강이 너무 커! 시매신 다이세요. 이렇게 걸려도 되니까, 여기가 너무 높이 가면 안 되시믄시니. 여기를 지나가는 시점에서 가격이 써야지. 여기를 지나갈 때 이 콕이, 콜크가.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드라이브치 좋단 얘기야. 여기 지나갈 때는 이렇게 나와야 돼. 포기 콜크가. 콜크가 이렇게 오면 안 돼요. 이렇게 봐야 돼. 마무리 확실하게. 넷. 암기 확실하게. 넷. 암기 확실하게. 암기 확실하게. 암기 확실하게. 암기 확실하게. 암기 확실하게. 너무 뜨잖아요, 지금도. 지금 여기가 지금 보면 대부분 여기서 한 라켓 반 이상은 뜨는 거 같아. 여기 지나가는 거 같아. 이게 무슨 스매싱이에요? 여기가 이렇게 나올 줄 아닌 이상은 어떻게 다 뻗는다는 얘기야 지금 각을 만들어 각을 파워만 늘리지 말고 지금 많이 떴어 많이 떴어요 각을 만들어요 너무 뜨잖아요 스냅도 안 떴고 파워만 쓰면 공이 뜨는거야 스냅을 죽여줘야지 그렇게 들어오면서 하나 들어오면서 둘 손목사 손목사 들어오면서 둘 노트에 너무 많이 뜨잖아요 지금 뒤가 붙여 가글 줘 가글 더 가글 줘 손목 하나 하나 팀 빼고 둘 손목이 풀리게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집중해요 집중해 집중해요 집중 왼쪽 오른쪽 연타 손주 잠수 점수 철끄럭 점수 철끄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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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